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그리운 고향집에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 귀성행렬이 본격 시작되면서 기차역과 터미널은 하루 종일 북적였고 전통시장에도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모처럼 맞은 명절 대목에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지금 경기가 설창이 되었지 잘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 안전하게 해드리니까 고객님께서도 안심하고 전통시장 찾아가지고. 차례상에 울릴 음식을 살피는 시민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만면이라서 차례상 준비하려고요. 생선도 사고 나물도 사고 저는 사러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네요. 철판 위에 놓인 전들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함께 둘러앉아 전을 붙이니 추석 명절이 실감납니다. 한가위를 또 맞이해서 우리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또 정이 있잖아요. 오셔서 잘 쉬었다 가시라고 그런 뜻에서. 고향을 찾는 발길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양손에 든 선물과 짐가방이 무거울 법도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명절은 아무래도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특별하죠. 마음가짐으로 그냥 놀러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희 외가에서 가족사진을 찍는다 해가지고 그게 제일 기대되거든요. 처음으로 찍는 거여가지고 제 인생에서. 버스터미널 역시 온종일 붐볐습니다. 수많은 귀성객 인파 속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역귀성객들도 눈에 띕니다.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아들들 보면 반갑고 손지들 보면 반갑고. 한 해 중 가장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한가위 연휴에 막이 올랐습니다. KBC 조인정입니다.